안녕하세요. 돈부TV입니다. 강남 상구 중 송파구 석천동 리버레이크 주상복합 앞밭에는 송파구 석천력 8, 9호선 더블역세권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한 리버레이크 송파 공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버레이크는 석천동 287번지 일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4,041.1제곱미터, 연면적 48,487.06제곱미터,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초고층 주상복합 앞밭으로 입주민을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과 골프 연습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완비될 것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되는 리버레이크는 두 개동의 건물에 총 세대수 380세대로 이루어지며 1층에서 2층 군린생활시설과 44타입, 55타입, 82타입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듯합니다. 당 현장은 우수한 접근성과 강남 상구인 송파구로의 지역적인 인지도와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8,9호선 등 트리플 역세권에 편리합니다. 올림픽 대교 강병 북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나 사통팔달의 대표적인 입지입니다. 사업지 인근 개발호재가 넘치는 곳으로 도심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강남권 복합환승센터와 수도권 급행철도, GTX-AC 노선과 위례신사도시철도 등 예정되어 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 5분 거리의 석천초등학교와 가락초, 일신여중, 비롯해 중학교 4곳, 잠실, 배명고등학교 등 명문학교와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좋은 학생권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강남 상구에 속하는 송파구는 석천호수를 비롯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올림픽공원, 아시아선수천공원, 한강수변공원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양농지가 많고, 대연병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 정통시장,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강남과 연계되는 생활 인프라는 향후 리버레이크의 커다란 미래가치를 더해드리는 곳입니다. 종상향으로 초기 분양가보다 착한 분양가에 2차 저압원을 모집 중입니다. 초고층의 장점으로는 시원한 시티뷰, 한강까지 조망이 가능한 근접한 입지, 초월역세권과 대중교통의 편리함, 문화와 쇼핑, 즐길거리가 많은 리버레이크 송파, 리버레이크 송파, 투자, 수익, 가치,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멋진 곳, 망설이지 말고 마지막 기회인 조합원의 혜택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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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